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세상품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시 축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장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어 경영인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규제를 없애달라는 것이었는데 상공인들도 똑같을 것이라며 먼저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해 규제는 줄이고 장벽은 허물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또 산업과 산업 문화, 산업 IT가 융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창의적 협업 시스템을 확실히 갖춰 기업 요구에 맞는 원스톱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